이제 뒤로서 2장 6절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본면하되 젊고 나이 많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나이를 먹은 사람은 인생 경험이 젊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또한 성공 실패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과 달리 용기가 있고 꿈이 있고 아주 폐기가 있으나 그러나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판단을 잘못하므로 크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므로 젊은이들은 신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신중할까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언제나 길을 물어가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늘 생각해를 왜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에 간섭을 저렇게 많이 하느냐 자기들이 연애해서 좋으면 좋았지 잔소리할 때는 뭐냐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들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을 잘못했다가는 신세 망치는 것인데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좋은지를 누가 아는 것입니까? 부모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말을 잘 참고하는 것이 좋지 그냥 연애 걸어서 눈이 맞았다고 제각으로 결혼하겠다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가슴을 치고 머리떨을 뜯고 후회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솔한 것과 신중한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경솔하게 했다가는 크게 낭패할 때가 많은데 신중하게 앞뒤를 제어보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에게는 사도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앞뒤를 살펴보고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을 합당함과 우리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모델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한 집은 거의 자식들도 이혼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주정백인 집에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그 자식이 술주정백이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도박하는 부모를 가진 사람은 자식들도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왜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책만 주어서 읽게 한다고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육은 롤 모델입니다 부모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큰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인격이 6살이면 바탕이 다 완비되는데 6살까지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부모와 같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만 낳았다고 이 세상에 부모가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밥 먹여주고 옷만 입혀준다고 부모가 한 일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느 심사 행동을 잘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지요 개가 새끼 개들을 보고 앞으로 가니까 전부 옆으로 가니까 야 이놈들아 앞으로 가라겠지 누가 옆으로 가라겠지 호통을 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아버지 앞으로 가니까 옆으로 싹싹싹싹싹싹 뭘 아버지도 옆으로 기면서 우리 보고 앞으로 가라 합니까 부모가 자기는 잘못하면서 자식들 보고 잘하라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길을 건너가는데 교통위반을 했습니다 교통순경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순경을 옆으로 불러내더니 돈 많은 자리를 내서 손에 쥐어지면서 눈 감아달라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애가 신고 싶었으면서 인생은 이렇게 적당히 사는 거야 아 그런가 보다 어머니하고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점원이 물건을 계산해 주는데 그만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많이 돌려주었어요 어머니가 얼른 감추었는데 애가 보니까 분명히 계산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계획을 탁 때리거든요 그러면서 자식과 할 말이 오늘 내가 재수가 좋아서 돈을 많이 돌려받았으니 좋은 일이야 그 자식이 보니까 아 이런 것을 재수가 좋다는 것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컨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을 당해서 돌아와서 나는 학교에서 컨닝하다 퇴학당했다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툭 짓습니다 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치지 않고 컨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왜 교통순경에게 교통위반하고 돈 주었으며 어머니는 왜 물건 사고 난 다음 그 서른 돈 과외받았는데 재수 좋다 합니까 이번에도 아버지 돈 내가지고 선생들에게 뇌물 주어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자 롤모델이 잘못되었으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부모되기가 왜 힘이 드느냐 자식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72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늘 모델로 떠오르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머릿속에 살아 있습니다 아버님은 세상을 뜬 지 오래되지만은 내 머릿속에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언어심사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던데는 싫었어요 왜 마음속에 자꾸 아버지가 기억이 나고 아버지의 언어심사 행동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싫었지만은 결국 우리 아버님은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럽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롤모델이 저희 생애 속에 언제나 모범이 되고 빛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유라고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 본을 보여야 돼요 장노님이 본을 보여야 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들 리더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기를 대글리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면 아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 본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지만은 아예 교회도 마음대로 빼먹고 11조도 드리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개망랑이 같이 살면서 주여주여 아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위선적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고서 잘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혼자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을 함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도자의 입체에 있으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델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디모델에게 어찌하든지 너가 목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서 사람들이 말씀만 듣지 아니하고 너의 삶 속에서 실천한 신앙을 보고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데 말씀을 부패한다는 것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말씀을 증가하는데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철학과 신학과 문학과 경험을 섞어가지고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비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죽어심과 부활하심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을 붙여서 불신앙을 섞여서 전해서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란도 참 좋은 것이지만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요 쌀도 여러분 부패하면 쌀밥이 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대에 농사를 짓고 나면 일본 정부에서 나와서 공출로서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지원은 몰래 뒤떨에 땅을 파고 쌀가마니를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구덩이에 물이 차서 쌀이 물에 젖어서 썩어요 그래서 햇빛이 난 날은 그 쌀을 끄집어내서 햇볕 밑에 말리면 흰 쌀이 노랗게 됩니다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놓으면 얼마나 신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나고 씌어서 정말 먹는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쌀을 많이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쌀도 부패하면 씌어서 못 먹고 계란도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보금 증거도 순수하게 보금을 증거하지 않고 보금의 세상을 섞어서 반죽을 해놓으면 부패한 보금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교훈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순수한 그대로 전도해야지 과학이 발달되었다, 교육이 향상되었다, 이성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패한 교훈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홍해수를 건널 때 홍해수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저 위쪽에 가서 물이 발목밖에 채이지 않은 데서 걸어봐 놓고 난 다음에 홍해수를 끌렀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뒤에 따르던 애국사람은 발목에 채인 물에 빠져 죽었으니 더 큰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도 오병이어를 주님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없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감추었던 음식을 전부 꺼집어내어서 그저서 온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박원에 남았던 그런 부패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주가 골소를 쪼개는 말씀인데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그거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신신학을 가지고서 말씀과 교훈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생활에 단정한 것은 올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사람으로서 삶에 있어서의 단정하게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집안일을 다 안 보고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애들도 돌보지 아니하고 밥 먹은 것 그릇도 씻지 않고 쌓아놓고 냄새가 나고 집안 소주도 아니어서 그릇무더기 같이 해놓고 그다음에 가방 하나 들고 얼굴이 색하면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붕에로 저 붕에로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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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집안은 완전히 엉망진 차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집에 돌아오기를 끓이고 자식들도 원망 불평하고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너무 신앙적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주부는 주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당하면서 주님을 경비하는 것이 단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의무를 버리고 신앙한다는 것은 단정한 신앙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우리가 받다시 지켜야 될 단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소재도 하나님이 주셔서 소지하는 것이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셔서 돌보는 것이므로 그것조체가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소재자라고 빨래자라고 집안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처자를 잘 돌보고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사는 모든 삶은 먹고 입고 자고 살고 사업하고 직장에 나가는 그 전체가 다 하나님 사업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예배나 드리고 찬송만 하고 설교 만든 것이 하나님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업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셨으면 우리 집안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업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과 내 개인 생활을 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밥 먹고 집안 청소하고 직장에 나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사업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업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단정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만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명탈을 메고 집에 가면 머리를 다 흐트려버리고 옷 다 흐트려버리고 신발 뒤에 주적지 꾸게 신고 끌어당기면 그 사람 단정한 옷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단정한 매무새를 가져야 단정한 삶인 것입니다 8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활바르고 사례에 맞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에 끊임없는 바른 말을 하는 때 방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 편들어 가지고서 자기 양심에 끊임없는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한 말을 지불거리고 나무의 흉이나 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손꾸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른데 여러분의 운명은 말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계했지만 큰 파도가 있는 배에 큰 배가 항해를 해갔네요 출렁거리면서 항해를 해가는데 앞이 안개가 끼고 캄캄하여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항구로 찾아가는 것입니까 선정한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잡았지만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배 밑에 있는 조타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조타가 배를 좌우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물 밑에 있는 조타가 배를 좌우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벗고로 볼 때 얼마나 크고 찬란한 것입니까 그러나 인생을 전후 좌우로 인도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숨어있는 혀가 지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좌우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구부스는 말을 보라 질품같이 달려가는 말을 어떻게 앞뒤로 조정하느냐 입에 재갈을 묶여놓고 재갈을 가지고서 당기면 말을 좌우로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혀가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또 혀는 불씨와 같다 조그마한 불씨가 큰 도시를 태우고 살림을 태우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지옥불로 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조심하려면 남에게 상처만 이룰 뿐 아니라 자기 운명을 그르칩니다 늘 나는 약하다 병들다 허약하다면 그 온 삶이 다 약하고 병들고 허약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장골이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나는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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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생각이 건강해지고 꿈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말이 꿈을 지배하고 말이 믿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믿음도 부정적이 되고 자기 자화상도 부정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못 산다 그러면 안 되고 못 사는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다 승리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과 승리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 입술의 말입니다 그 말을 조심 안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애에 닿게 오는 불행을 왜 이런 불행이 다가오냐고 탄식하는 사람 많은데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 잘못함으로 생각이 잘못되고 꿈을 잘못 꾸고 잘못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많이 외우고 말씀에 서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하면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병든 사람이 성경 말씀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암을 입었다는 말을 자꾸 하면 생각이 나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암을 입었다면 마음속에 꿈을 꿀 때 자화상이 건강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았다고 하면 나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 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말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워와서 성경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집안에 붙여놓고 널 쳐다보고 크게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말을 잘못하면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 때 보십시오 선거 때 자꾸 남의 허물을 뜯는 사람들이 표를 적게 받았습니다 남의 허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표를 많이 받고 인정을 받는데 안 해야나 남을 요구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말이 옳게 들려도 괴롭다고요 세상에 요구하는 것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는 것입니까 노래 소리가 좋지 요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자꾸 요구하면 책망을 뜯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다가 증거가 없으니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못됐다 잘못한다 못났다 그러면 못되고 잘못하고 못난 증거를 대놓으라고 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거짓말하게 돼서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런 대적하는 자라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리하미라 부절류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리지 말하지 말며 지금은 종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바울 시대에는 사회 제도가 그렇습니다 사회 제도가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는 것이 사회 제도였으며 우리도 2조 시대까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종을 지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사회 제도는 별 수 없이 종과 상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성경에 할 수 있으면 자유케 하라고 말하고 종을 형제로 취급하지 종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여러 번 교훈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종을 무슨 의미로 보느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고 회사의 사원이 사장을 대하고 국민들이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정에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전을 모신 사람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리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불순종하고 불쾌하게 대하고 말만 하면 탁탁 받아서 말하면 아예 기가 막혀요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하면 한마디 말하면 열마디로 부인이 대답하는 가정이 많아요 원래 두뇌 조직이 다릅니다 여자는 어느 신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이성적인 사고하는 신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만 감성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말을 하면 여자들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막 총알같이 말을 하기 때문에 남자는 버전히 알고도 대답을 못하므로 화가 나서 그냥 큰소리치고 옛날에는 손짓금 했습니다 여사에는 손짓금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밖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 말 대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남편하고 말하거들랑 제일 좋은 길 내가 가르쳐 줄게요 제일 좋은 길은 그냥 남편하고 말하는데 대도하는 소리로 남편이 고함을 치거들랑 그러면 대답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이 속으로만 욕을 하고 겉으로는 욕하지 말고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더 심히 달래들거나 눈물을 뚝뚝 흘리면 그만 남편이 마음속에 큰 가책이 있다고 오는 것입니다 남편은 원래 지어지기를 부인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없게 지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안 질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서 굽히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폭력을 쓰든지 안 그러면 뒤 나가기 때문에 그걸 알아줘서 그냥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거들랑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 처지 같으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 이긴 남편이 잘못해가 나중엔 빌고 오히려 미안하기 때문에 잘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열때마다 딱딱딱딱딱딱딱 하고 달라들고 이마살을 찌푸리고 눈을 상심질을 해가지고서 입에 침을 말리면서 대강을 하면 아내 이길 남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무서운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하고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정이 딱 떨어져서 그냥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병에 들고 다른 방으로 가고 아예 가정이 냉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러면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는데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느 큰 부잣집이 종들을 해방식해 주기로 주인이 작정을 하고 종들을 다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일 정월 좌로는 너희들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와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다오 광에 있는 지푸를 가지고서 가늘게 곱게 새끼를 구워다오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 해 줄 일이다 그래 종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새끼를 꾸면서 하는 말이 여태까지 부려먹고 이제 우리 나가는 판에 무슨 새끼를 꼬라 하노 대개 종들이 다 덤성덤성 가늘게 꼬라 하는데 팔뚝만한 크기로 덤성덤성 새끼를 구웠어요 그런데 종 한 사람은 이 집을 다 정리해 가지고 가늘게 가늘게 정성스레 꼽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허허 웃으면서 저 병신 같은 놈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을 보내면서 뭘 충성한다고 저렇게 새끼를 정성스레 꼬느냐 그래도 끝까지 그런 성실하게 새끼를 꼬아서 아침에 꼰 새끼를 다 가지고 마당에 서라고 줄을 서니까 주인이 광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탁 그렸는데 옆전이 사였거든 너 꼰 새끼에 꼴 만한 마약의 옆전을 다 꼬어가라 새끼를 주먹만하게 꼬은 사람이 옆전 구멍에 새끼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새끼에 옆전을 못 꼬는데 이 가늘게 꼰 종은 있는 옆전을 다 꺼해 가지고서 한 짐 짊어지고 나갔었습니다 순종이 결국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집을 떠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나가야지 내일 떠난다고 해서 오늘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부실하게 하고 나가면 불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것처럼 내일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은 충실히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허슬려 말하지 말며 10절이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리하므라 밑에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훔칠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종들은 가정일을 많이 돌보고 장사하는데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훔칠 기회가 많습니다 훔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바울 선생이 종들에게 훔치지 말라 너는 주인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라 정직 성실, 건면 충성, 우리가 이것이 바보 같은 생활 같지만 결국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 세상에 승리합니다 부정직하고 사기치고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게으르고 배반하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칭찬받을지 몰라도 그 인생이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든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 중에 개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그인 것입니다 고양이는 부모가 아니라 주인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눈을 지그시 감고 조금만 튀어 박으면 싹 칼캐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는 주인이 걷어 차도 깽고 말지 얻어 맞아도 곧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달라는 것입니다 개만 침 주인을 좋아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집 밖에 열 번 나갔다 열 번 들어오면 열 번 내내 꼬리를 흔들고 뛰는 것입니다 개가 주인에게 충실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의의 여김을 받은 이유가 그인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자식들 다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 다 앞서근에 뒤서근에 죽고 병들어서 만날 수도 없고 외로운 사람은 무엇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는 말은 못해도 꼬리 치고 눈웃음 치고 핥고 몸을 비비고 언제나 따뜻한 교제를 해 주기 때문에 노년에 아무도 없으면 개 키우십시오 개가 굉장히 마음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신성을 나타내느라 저 사람에게 맺게 놓으면 눈 감고 계시도 걱정할 것 없다 틀림없다 신신성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미국 하나님의 성의 임원들에게 굉장히 신실하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 위에 목회하는데 국내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제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의 미국 성교부는 구제물 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 창고에 치즈, 바다, 옷, 가재도분 같은 미국이 원주하는 물자가 산대미처럼 들어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 열쇠를 내게 맡겼어요 왜 내게 맡겼냐 하니까 전에 창고 열쇠를 맡긴 사람이 자꾸 훔쳐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주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 같으니까 창고를 맡으라고 그 열쇠를 맡으니까 아, 그날 지니게 학교 기숙사에 사감으로부터 새 학생들이 축하 파티를 하자 그래요 왜 축하 파티를 하니까 창고 열쇠 맡았다고 이제 너는 돈덩어리 위에 혼자 앉았다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우리와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이건 내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미국 하나님의 성의의 재산이고 구제하기 위해서 준 재산을 어떻게 내가 쏘는 거냐 그런 바보지도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꺼집어내어도 모른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기숙사의 사감이 자꾸 나보고 눈을 깜짝깜짝하면서 평소에 안 하는 대로 데려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미도 사주면서 그 창고 문 열어서 치즈 몇 박스만 내놓으라고 옷 몇 덩어리만 내놓으라고 나는 못합니다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어떻게 그렇게 네가 충격한다고 네가 대통이 될 것이냐 부자가 될 것이냐 구박해도 내가 그걸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찰서에서 와서 내게 요구를 합니다 물자 좀 내놓으라고 아주 큰 놈은 수레까지 끌고 와서 그럽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나를 체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체포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셔서 앉아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 관여 내게 와서 한마디만 들어주면 안 들어올 것인데 왜 그렇게 야단이냐 말이야 창고 열쇠 좀 맡겨라 난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찰에서 유치시킬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내주었어요 얼마나 좌우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창고 문을 열어서 조금만 많이도 말고 조금만 죽어도 괜찮은데 뭘 그러냐고 그래도 제가 안 했습니다 그 결과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고 열쇠를 돌려주었는데 소문이 짱 났습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의 본부에서 뭐라 하면 조용기에게 맡기면 무엇이든지 안심할 수 있다 제가 한참 자랄 때는 윗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있던 그 당시 하나님의 성의 성교 총청임자였던 호간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한국 하나님의 성의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호간 박사는 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용기가 옳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조용기가 옳다 조용기 말이면 믿을 수가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 굉장히 그 말을 듣고 내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나의 튼튼한 후원자가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결국에는 훔치고 거짓말하고 독질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돌아보면 죽었거나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들인데 대다수가 죽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열쇠를 쥐고서 정직하게 했었던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 모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자산이 없고 학력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러운 영적인 심령의 재산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나중에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실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이 다르다 교통수경에 잡히면 벌금을 내면 벌금을 내지 뇌물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돈 받을 때 돈을 많이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재수 좋다고 보게 돼 집에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그 당시에는 바보같이 보이나 훈단에는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히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더럽게 시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간단히 10개명입니다 유대인은 이 10개명에서 장차 650여 개의 실행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일생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청산했었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와 의로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점점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평생을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살려고 노력을 안 하고 방탕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행신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지키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구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행위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민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빛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은 사람답지 않게 살면 은혜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은혜를 빛내게 만들려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면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적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더러운 것 말입니다 세상에 음란하고 방탄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문란한 경건치 않은 삶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가 건져내고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육신의 정력, 암묵의 정력, 이 세상에 자랑 정력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정력은 육신의 쾌락을 말하는 것인데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가면 나중에는 쾌락의 끝에는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술을 점심에 먹을 때 좋죠 술 취하고 나면 나중에 아침에 되면 속이 써리고 골치가 아프죠 알코올 중독자는 지극히 불행한 것입니다 압현 중독자도 압현 맞을 때는 구르무였던 것 같지만 맞고 난 다음 압현이 떨어지면 떨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력으로서 오는 쾌락은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적인 쾌락인 것입니다 악마적인 쾌락은 좀씩 동안 즐거움이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 대가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온 중국을 다 패권을 넣고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부귀 영화가 많았습니까 그가 양자강에 배를 띄우고 밤새도록 기생들이 노래를 듣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난 다음 아침 안개가 뿌옇게 끼었을 때 강가에 배를 대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희락 극혜여 애정다로다 희락이 극혜에 달하니까 나중에 슬픔이 너무나 많다 굉장히 기쁜 이후에 그 기쁜만큼 슬픔이 마음속에 꽉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력이요 세상 쾌락인 것입니다 세상 쾌락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넘쳐 나오기 때문에 그치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의 평화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을수록 끝장애 좋은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누이면 누릴수록 끝장애 좋지 않은 것이 세상의 쾌락이요 세상의 육신의 정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세상 생룡을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신중함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이 무게 있고 경건하게 해가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세상에 살도록 은혜가 그렇게 변화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것은 소망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소망 세상에서 해방을 얻는 소망 병고침 받는 소망 제주에서 해방되는 소망 지옥에서 영생의 영광을 얻는 소망 우리는 매일매일 커져가고 넘치는 소망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소망이 꺼져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점점 소망이 커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망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이명박 당선자에게 압도적인 표를 준 것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를 이명박 당선 후보자에게 준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기절했을 때 물을 퍼부으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부어주면 절망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지요 그걸로 자살하지요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절망하기나 자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안에서 얻는 소망 이외에는 더 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는 하나님 아들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앙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그리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한 몸으로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주와 함께 영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꿈같은 소리 아닌 것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육신은 자꾸 의심을 가져오지만 우리 영혼은 맞았어 그런 일이 있어 우리 영혼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자꾸 의심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육신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덮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세계는 현실에 있는 것만 믿지 현실에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현실에 없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예수 그리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심령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부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참 귀한 말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그 지역을 대신하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통령을 뽑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교만하거나 독선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교만할 것 없어요 국민의 종인 것입니다 국민이 우리 대신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권한을 맡긴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태생으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은 국민 앞에 항상 머리를 숙이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상전으로 모시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지 국민 앞에 군림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독선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의 뜻이 뭔지 살펴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국민의 뜻도 안 살펴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기가 기관 또는 마음대로 한다고 국정을 마음대로 요리를 하면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도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독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한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자손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받으면 다 죽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지옥가지만은 죄값을 받고 죽어서 지옥가서라도 다시 살아날 뿐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하나면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고생을 하면 얼마 안 있어 다 갚아버리고 능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외에는 우리 죄를 다 청산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뿐이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 군자라는 사람, 구주라는 사람이 수없이 생겼지만은 죽고 난 다음 다 무덤 속에 뼈가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못 살아났었습니다 죄를 못 갚았기 때문에 못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만은 비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갚았기 때문에 털털 털어버리고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대신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신해 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늘 저보고 말하기를 제가 몸이 늘 허약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널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 너 약한 것은 내게 다 주고 내 건강한 것은 내게 다 주면 좋겠다 보통 사람 들으면 무심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빗더미에 앉아가지고서 죽게 되었는데 부모가 재산 안 팔 부모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식이 밉고 쥐어 박아버리시고 때리고 싶지만은 그러다 그 마음 중심으로 자식이 빗더미에 앉아서 죽게 되었으면 부모가 밥 팔고 집 팔고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교단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는데 교회 당회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해 드리면서 집 문서를 꼭 쥐고 계세요 이 집 내놓으면 다시 집 못 구하니까 자식들이 와서 집 문서 빌려달라 하거든 절대 안 해요 주면 안 돼요 아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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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맞자식이 와서 아버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빌리자면 아버지 집을 저당 잡혀야 되니까 집 좀 내주십시오 제일 처음엔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은퇴해서 늙어서 살기 위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안 되겠다 아버지 자식 죽는 거 볼래요 나 이 사업에 투자 못하면 나는 망해서 우리 자식들하고 굶어 죽어요 그 잠시 좀 빌려다는데 안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부부간에 인원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에게 문서를 빌려주었습니다 안 빌려줄 부모 있으면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자식이 이길 부모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빌려줬는데 이 문서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니까 자식은 그만 가지고 돌들이고 미국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집 딸이가 와서 집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 부모는 쫓겨나와서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 교회 당의 장로님들이 화가 꺾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문서 주지 말라는 데 둬 가지고서 그것은 고양이 보고 생선 가져다 놓고 먹지 마라 그런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더러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든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헐물이한 집 하나를 구해주고 장로님 한 분이 그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그는 한국에서 가져간 돈을 가지고 집을 사서 잘 살더랍니다 그런데 당신 부모가 이런 상황이시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 잘 살고 부모 있지 나 못 산데 부모 있을 테겠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부모는 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에 대한 그런 내리사랑이 없습니다 나 늘 여러분 말하기를 자식에게 너무 주지 말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나는 속으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나중에 부모는 굶어 죽을지언정 다리 밑에 들어갈지언정 자식이 간청을 하고 도와달라면 안 도와줄 수가 없죠 그게 부모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러운 사랑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범죄하고 사망의 죄를 지어서 영혼이 지옥불에 타야 되는데 너무나 안 됐으니까 이거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부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도를 사람으로 보내서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자라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대신해서 아이고 하나님도 마 내버려 두지 뭘 그렇게 합니까 야 부모 대봐라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주님이 너무나 마음의 고통을 겪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몸짓고 피를 흘려서 온갖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원수도를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끝까지 참고 고통을 참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못 갚죠 그러므로 믿고 충성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시는 것입니다 따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불의와 추악을 저주를 죽음을 다 심판해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일생에 많은 법을 어긴 불법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미라 그 다음부터는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찌한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불법에서 건져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였는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이와 같이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는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권위가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피워준 권위가 있고 전도사는 전도사로서의 권위가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지역장, 구역장 등 그 이름 레벨 대로 그만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아요 권위를 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우짖고 책망해서 없인 여김을 받지 않아서 디모델 나이가 젊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우리를 인도하겠노? 젊은 사람이 무슨 교훈을 하느냐? 그런 없인 여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로 당당하게 하나님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불법과 더러움에서 구원하시고 씻어주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